일반 잉크로는 구현을 할 수 없는 나비 날개색이나 카멜레온 피부색 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. 포스텍 임금배 교수 등이 참여한 공동연구팀은 나노구조의 크기와 간격에 따라 결정되는 이른바 구조색을 쉽게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. 의약품과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산화아연을 미온의 물에 합성해 색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. 이 기술은 나노구조의 크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고 낮은 비용으로도 다양한 구조색을 쉽게 구현할 수 있어 디스플레이나 위조방지 태그 등의 폭넓게 쓰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지에 실렸습니다.